안병홍씨 알아요? 아 알아 어떻게 알아요? 명상으로 봤어요 안병홍 아 율봉이 잘하잖아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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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민지도 뒷바닥에 있는 잘해 잘해요?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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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21살 인천에서 음악하고 있는 아는병홍이라고 합니다 인천사라요? 네 인천사입니다 리틀 릴보이라는 소식어 있으시다 들었어요? 릴보이 닮았다고 목소리가 아 깜짝이야 릴릴보이네 근데 이 친구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랩 내리다가 딱 뭐를 보는데 어? 뭐지? 랩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 모르고 맨날 팔로우 누르거든요 아 또 눌러버렸다 감사합니다 제가 1차 심사 봤었는데 대개 90년대 힙합에 오타쿠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들어 볼까요? 들어 볼까요? 랩 랩 랩 1차 심사 2차 심사 1차 심사 2차 심사 1차 심사 3차 심사 9명 2차 심사 5명 2차 심사 오우 바이 오우 바이 감사합니다 고 병용 고 병용 고 병용 고 병용 예이 오우패스 오우 패스 오우 패스 진짜 기리보이가 말한 거 100% 공감하고요 저도요 잘했다 랩 되게 잘한다 정석이다 완전 어린애가 완전 옛날 랩을 너무 잘 이해하네요 랩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작이 바지 잡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느낌을 아는 거 몸도 약간 막 이 그룹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스타일도 지금 완성이 안 돼 있고 그 틈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더라고요 집에서 방금 나온 듯한 좀 더 뭔가 해주고 싶고 계속 90년대 랩을 짜오고 하는 모습이 얘 진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1차 때 제가 목걸이 드렸는데 어떤 크루로 가고 싶으세요? 오우 저는 일단 보이콜 대학님 고등학교 3학년 같은 위탁 출신이어서 아 진짜요? 그 인천 인천만 여기도 있는데 인천만 여기도 있는데 저도 인천이에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는 K-POP M-NET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